별밤니 이기열 구독나나 오잉! 오잉! 정답! 아 근데 오잉크가 안 끼었잖아 왜 이렇게 진짜 돼지겄잖아 오잉크! 아 근데 내 숨 큰일 너무 많이 와 그 치코 그걸 내가 아껴둔 건데 왜 아껴놔요? 내가 나만 볼 건데 왜 아껴놔 그걸 클립 지워 그거 그 사장님이 나 고소한대 뭐라 뭐라 뭐라고 세모 진우와 코르트 카페에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진우와 코르트 각방에 비추고 있다 현재 시간 9시 17분 진우 눈을 약간 뜬 채로 야발 눈부셔 벌써 아침이야? 몸을 일으키며 핸드폰을 확인한다 어? 레트한테서 카톡이 와있네 진우는 메시지를 확인한다 중둑 진우님이 나 고소한대 아 웃기다 나나양님 그러면은 제가 말할 그 입모양 낼테니까 나나양님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나양입니다 돈 벌어먹고 살기 드럽게 힘드네요 구독 많이 박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잉 싹뚜기님 구독란.. 구독란아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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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여태까지 했던 구독냄션 중에 제일 힘들듯이 뭐.. 저 그 야라고 해도 돼 목소리를 바꾸면서 하는 거 꼭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바꿔셨어요? 무려 공짜입니다 아니 그거 왜 공짜랬냐고 하지 그냥 하고 싶으니까 아니 왜 공짜랬어 그거 그냥 하고 싶었어 야! 라고 해도 돼? 내꺼 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증이 필요해? 두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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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중독 엄마 나나야 처럼 고마워요 아 해피 머신건! 해피 머신건 또 돼요? 해피 머신건 어떻게 했어요? 해피 머신건! 인거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요 해피 머신건 다다나다나 와 나나양 캠도 키고 빠져 귀엽네 나나양 귀엽다 아 그건 좀 이상하잖아 나나양 귀엽이다 혹시 나나양 해주세요 귀엽네 나나양 존나 귀엽이다 나나양 귀엽다 종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스로 불러온 태양의 짓눌려 다치근 하늘을 가리우며 별망의 공포가 지배하는 이곳 희망은 이미 날개를 접었나 해지는 죽음에 물들어 검은 태양만이 아직 눈물 풀릴 뿐 마지막 한 줄기의 강물도 말라버린 후에 남은 건 포기풀 인간 그가 태양의 짓눌려 이 예우! 힘이 개현된 미래조차 지키리지없이 허공에 흩어지는가 각절의 심장 천둥에 날개 펴고 결산의 칼을 높이 든 자요 복수의 이빨 증오의 발톱으로 우리의 봄을 되돌려다오 갇혀 내 심장 셔둥이 날개 펴고 결산의 칼을 높이 든 자요 복수의 이빨 증오의 발톱으로 우리의 봄을 되돌려다오 라젠카, 세이버스 라젠카, 세이버스 라젠카, 세이버스 라젠카, 세이버스 세이버스, 세이버스, 세이버스 라젠카, 세이버스 라젠카, 세이버스 그 아가씨는 언제나 you're lady you're lady you're lady you're lady 귀여운 목소리로 you're lady you're lady you're lady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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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중득 중득 그래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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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끼야 싫어 이 ㅅㅂ 중득 나랑님 그 일기 좀 써도 돼요? 올리십쇼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사랑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같이 사랑해줄게요